안녕하세요. AI 컨택센터의 끝 경험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제네시스의 이성훈입니다. 제 발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 키워드, 두 번째는 현재의 어떤 이슈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슈를 해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 핵심 키워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성과 효과성, 공감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얘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AI를 고용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AI가 있는데요. 대부분 대화가 가능한 AI를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선택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냐인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AI를 선택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키워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여러분들의 이런 의사결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클라우드 고객 경험 및 컨택센터 솔루션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숫자가 있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저희 제네시스는 30년 동안의 어떤 컨택센터의 업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및 온프라미스 고객 경험 솔루션에 대한 워드에서 유일한 선도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제네시스는 6개 대륙 그리고 100여 개 이상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직원들의 2,500명 이상의 개발 인력들이 클라우드 제품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갓트너의 시카스 매진 코러런트 리포트에서 제네시스는 8년 연속 리더 중에 1어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네시스는 글로벌 컨택센터 그리고 CX 리더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경험 경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들은 매일 기업의 마케팅 부서라든지 세일즈 부서 그리고 서비스 부서의 직원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을 한번 돌이켜보면 저희의 모든 구매 경로 그리고 지불에 대한 그리고 서비스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 고객들은 경험에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경험이 곧 기업의 레베뉴와 직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MIT 기술 리뷰와 저희 제네시스가 조사한 설문 내용 중에 의미 있는 내용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고객과 직원 경험 향상을 위해서 현재 그리고 미래에 고려하고 있는 툴, 기술이 무엇인지 질문해 봤습니다. 현재는 AI 베이스의 어떤 챗봇이나 보이스봇, 그리고 두 번째는 상담 어시스트, 그리고 세 번째는 RPA 같은 기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보시는 것처럼 AI 베이스의 어떤 코칭이라든지 트레이닝, 레코멘데이션에 대한 기술을 요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실시간 감성 구속, 세 번째는 인텐드 마이닝이나 예측 참여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휴먼 터치라든지 개인화에 대한 요구가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자료는 저희 제네시스의 대표 이사이신 토니 베이츠의 저서 엠프스 인 액션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공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는 과거의 비즈니스 중심의 경험, 그러니까 효과성, 효율성 중심의 어떤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인 고객과 직원 중심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공감을 더한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저희는 인테렉션과 인게이지, 몬트 시대의 어떤 중심의 중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앞으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핵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본 세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고객과 직원의 기대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런 고객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요즘 핫한 기술이죠. 챗 GPT와 같은 급격적인 채널 성장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채널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 채널이 최적의 채널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고객과 직원을 유지한다는 것은 비즈니스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객과 직원이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었죠. 이건 한편으로는 이탈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컨택센터는 매년 58%의 상담사 이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들을 도입하고 여기에는 다양한 채널 그리고 디지털 기술, AR을 비롯해서 여러 기술들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근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영진들은 이런 투자들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술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데이터의 사이로 그리고 기술의 어떤 사이로를 만든 결과를 만들었을 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술이 변화와 핵심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제약사항들과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기업의 어떤 마케팅 부서의 나라는 존재, 그리고 세일즈에서의 나라는 존재, 그리고 서비스에서의 나라는 존재에 대한 정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고객과 직원의 인사이트가 공유가 되지 않고 제한된 상황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객들의 어떤 기업에 대한 로얄티, 그리고 상담사들의 업무 처리를 하는 마찰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객과 직원의 어떤 이탈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온프라미스 환경에서의 복잡한 기술의 도입은 오히려 관리나 운영에 대한 비용 증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변화와 핵심은 기술이 아닌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고객이 어디에서 시작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채널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주는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객들은 고객마다의 어떤 고유한 프로세스를, 그리고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만든다는 것은 고객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고객에 맞는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화 서비스는 공감을 기반으로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문제 해결은 더 정확하고 빠르게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효율성과 효과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다양한 채널들을 도입하고, 그리고 다양한 여정들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양한 지식, 그리고 많은 상담사를 투입하고, 그리고 다양한 인터랙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데이터, 업무, 그리고 컨버세션, 최근에는 보까지 도입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다른 관점으로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경험의 관점에서 오케스트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오케스트레이션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경험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 친숙한 경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친숙한 경험이란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을, 고객 소리를 더 듣고 고객을 더 알고, 그리고 공감을 기반으로 이 고객이 한 번의 인터랙션이 아니라, 다시 재인입을 했을 때도 똑같은 경험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담사의 노력, 그리고 상담사의 어떤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라든지 여러 기술을 통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상담사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상담사들은 과거와 다르게 좀 더 수월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고객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기업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고객의 채널들을 기업은 오픈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객의 소리를 빠지지 않고 듣고 그들을 이해하고 개인하고 식별하여, 그리고 고객에게 맞는 공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AI가 도입됨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요구하는 것은 예측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동은 AI라든지 자동화를 통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고객은 기업에 대해서 신뢰를 얻고, 그리고 로열티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아래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을 디자인하는 방법을 재구상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AI와 기술을 통해서 자동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담사들이 좀 더 편리하고 큰 영향을 가지고 업무를 볼 수 있는 업무 혁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니시스가 어떤 역할을 해 드릴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일로한 기술입니다. 기술의 고립, 그리고 데이터의 고립을 위해서 기업들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사일로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설계하는 방법을 재구상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플렉시블한 컴포저블 고객 경험 아키텍처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니시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제니시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그리고 음성 채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티브한 AI 뿐만 아니라 서드파티 AI 기능도 연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WFM 기능, 그리고 셀프 서비스 기능, 인하우프한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 이외의 것들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제니시 파트너사들이 만든 다양한 앱들이 이미 마켓플레이스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정 기간 테스트로 사용을 해보고 바로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고객사에서 가지고 있는 CRM 솔루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이 있다고 하면 이미 제니시스는 전략적인 에코 시스템에서 이런 솔루션들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빠르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객사에서 고객사마다의 어떤 특정 기능을 원할 때는 저희 제니시스의 오픈 API를 통해서 개발을 통해서 바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한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에서 같이 만들어지고 더 나은 경험을 만들 수 있으록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정 분석 및 관리 부분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큰 그림을 그리고자 한다면 전체적인 여정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정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RBR 데이터만 보여지고 있는데요. 실제 RBR 데이터뿐만 아니라 CRM 데이터, 그리고 여러 채널 데이터도 분석 데이터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석 데이터를 분류하고, 그리고 분석을 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렇게 과시하라 해서 분석가들이 어느 포인트에서 문제가 있는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챗봇에서 상담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챗봇에 응대하는 것보다 상담사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다고 하면 이 포인트의 문제점을 잡고 KMS 시스템이나 이런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여정을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엔드 투 엔드 고객 경험과 글로벌한 경험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니시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개대로 100여 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 중에서도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고객사들이 저희 솔루션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를 경험 설계를 하는 재구상에서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 내 컨택센터 내에서 데이터가 통합되지 않고 거기에서 의미를 도출하지 못한다고 하면 고객과 상담사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 제니시스는 AI와 자동화 그리고 협력을 통한 모델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AI 포트폴리오를 기본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컨버세이션 AI입니다. 한번 내용을 들어보시면 저희 제니시스는 보시는 것처럼 음성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이 음성 서비스는 구글 다일로그 플로우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물론 고객사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서드파티 AI 솔루션, 봇설루션이 있다고 하면 쉽게 연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AI 음성봇 서비스에서 쉽니스하게 상담사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의 어떤 데이터들 또한 상담사로 그대로 전의가 되기 때문에 상담사들은 복과 고객이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확인을 하고 명약을 파악하고 통화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성봇 서비스는 착봇 서비스에도 같은 시나리오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체포 서비스에서는 고객이 웹에서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도 파악하고 이 파악된 내용들을 상담사에게 보서비스가 심리사학에 연동되었을 때는 그 내용을, 고객의 내용을, 고객의 맥락을 파악하고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과 상담사, 그리고 AI가 협력한 모델로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니시스 AI 포트폴리오 중에 예측 기반의 엔게이지먼트입니다. 디지털 역량을 강화한 부분인데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요즘은 고객이 웹에서 인터랙션을 많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웹에서 하는 행동들을 저희 머신러닝 엔진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정보들을 화면으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리소스가 필요할 때는 챗봇을 연동해줘서 고객이 복과 먼저 상담을 한 후에 상담사 연결이 필요할 경우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상담사로 심리사하게 트랜스퍼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객과 챗봇이 상담한 내용들은 상담사에게 넘어간 다음에도 그 내용을 다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고객이 웹에서 어떤 행동들이 이루어졌는지 상담사는 여정 대시보도를 통해서 여정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AI 포트폴리오 중에 예측적 라우팅입니다. 이 부분은 BOT에서 상담사로 에스컬레이션을 할 때 얼마나 진흥화되게 연결을 해주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의 머신러닝 엔진을 통해서 고객의 프로파일 그리고 상담사의 프로파일 그리고 기업이 요구하는 어떤 KPI들 상담 시간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전환율을 내려야 된다든지 이런 목표 세 가지의 어떤 요소들이 머신러닝 엔진에서 고객이 상담사 연결을 요청할 때 매 순간 이 고객과 가장 매칭이 잘 되는 궁합이 잘 맞는 상담사를 찾아줘서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상담사 연결 이후에도 상담사는 고객의 어떤 여정 데이터를 파악하고 그리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고객과 상담을 계속 헤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시점에서 마케팅 데이터 그리고 KMS 데이터들이 상담 어시스트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고 고객을 이해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잡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기술 그리고 여러 채널들 그리고 여러 AI가 들어옴으로 해서 고객이 더 혼란스러울 수 있고요. 그리고 상담사들은 매 순간 여러 화면을 봐야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 기술들을 사용해야 되는 어떤 고객 커뮤니케이션의 마찰의 순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담사의 어떤 통착렬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제니시스에서는 옴니채널 클라우드 고객 경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상담사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금융사의 어떤 펀드 가입 그리고 대출 상담에 대한 부분을 상담하는 데모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객은 모바일 뱅킹에서 카카오 봇을 통해서 인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펀드 상담을 하면서 대출 상담에 대한 니즈도 있기 때문에 대출 상담사로 연결을 하게 되고요. 대출 상담사는 고객이 이전에 했던 내용들을 한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을 하고 맥락을 파악하면서 상담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사 고객이 다음에 다시 연결을 필요할 때는 아웃바운드를 통해서 기업에서 고객을 컨택하고 계속해서 이전의 어떤 이력들을 유지하면서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상담을 계속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현재까지 상담사들이 여러 어플리케이션에서 상담을 하는 이런 마찰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사들은 좀 더 수월하게 고객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내용 뿐만 아니라 인터랙션에 발생하는 어떤 데이터들도 상담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정 분석 솔루션을 통해서 현재 여정에서의 문제점들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역량 그리고 지식 제공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니시스는 디지털 전문 워커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의 경우에는 한 상담사가 여러 고객의 디지털 요청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3개, 4개의 어떤 채팅 채널 그리고 이메일 채널을 동시에 처리를 할 수 있고요.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KMS나 아니면 FAQ 등에서 채팅에서 나오는 어떤 텍스트를 실시간에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팝업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팝업된 데이터를 가지고 상담사는 고객한테 더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면에 세 번째 탭에서 나오는 것처럼 고객의 어떤 웹에서의 여정을 여정 데시보드를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그 맥락을 파악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마케팅 솔루션이라든지 CRM 솔루션과 연결되어서 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영향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저희 제니시스의 워크포스 솔루션 플러스 QM이라든지 WEM 기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WEM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진흥화된 어떤 스마트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게임잎케이션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포인트, 자신의 스코어하고 그리고 동료들의 어떤 스코어들을 항상 실시간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부분 그리고 내가 더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상담사는 더 재미있고 그리고 액티브하게 고객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고 학습을 통해서 이런 역량들을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WEM 솔루션에 제공하고 있는 QM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트레이닝 기능, 스케줄 기능, 예측 기능을 당연히 제니시스는 가지고 있고요. 이런 제니시스의 EX Experience Engagement Employee Experience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스탠드 어른으로 구매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니시스 클라우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제니시스 클라우드를 구매하시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기업에서의 현재 어떤 문제점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니시스의 방안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여정들을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여러 여정 설계를 하는데요. 이 예제는 앞서 말씀드린 금융사에서 폰드 상품 그리고 대출에 대한 여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포인트 솔루션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솔루션들을 적용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공감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 여기 여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객은 모바일 뱅킹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챕버스 통해서 응대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상담사 연결이 필요할 때는 제니시스의 예측 라우팅을 통해서 그 고객과 가장 매칭이 단일 되는 상담사를 연결시켜주게 되는 거고요. 이런 상담사는 제니시스의 WEM 솔루션을 통해서 스케줄이 되고 그리고 역량을 강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담사는 제니시스 클라우드의 단일한 워크스페이스를 통해서 상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니시스의 대출 전담 상담사에게도 그 화면에서,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출 상담사 같은 경우에도 제니시스의 프레딕티브 인게이지먼트를 통해서 고객의 웹에서의 행동을 파악하고 응대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고객이 여기서 한 번의 인터랙션을 중단하고 다음 인터랙션을 시작할 때는 제니시스의 음성보호 서비스를 통해서 직정 상담사를 연결해서 상담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투자 관련 정보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하면서 여러 이메일 채널을 포함하여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고객한테 정보를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아웃바운드도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니시스의 어떤 리포팅 데이터, 여정부정 솔루션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제니시스를 통해서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 보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저희 제니시스는 경험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플랫폼으로 화면에서 보시는 아키텍처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 오픈 플랫폼이 있고요. 물론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 CRM 솔루션이라든지 마케팅 솔루션들과 연계가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저희의 AI 포트폴리오, 예측 기반 인게이지먼트라든지, 컨버세이션 AI, 그리고 예측적 라우팅, 그리고 여정구석 솔루션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컨택센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업의 어떤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공감을 잘 조율하기 위한 경험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프로세스 기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저희는 경험 경제 시대에 살고 있고요. 공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어떤 포인트들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핵심 키워드가 뭔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효율성, 두 번째는 효과성, 세 번째는 공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기업에서 어떤 고객 경험을 향상을 위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찾으셨는지요. 첫 번째는 기술과 사일로한 데이터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관계 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마찰입니다. 고객의 어떤 스트러글, 그리고 상담사의 업무 처리에 대한 어떤 마찰이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니시스는 경험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역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고객의 경험 향상을 위해서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경험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재구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AI와 그리고 다양한 기술을 적용한 자동화를 통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상담사에게 어떤 통찰력을 제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그리고 세 가지 방안을 통해서 고객과 직원의 어떤 만족도, 경험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니시스의 경험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요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을 변혁, 혁신을 위해서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치기에 앞서서 제니시스의 발표 자료 그리고 고객 경험 트렌드 자료는 여기 화면에 보시는 QR코드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및 설문에 참여하신 20분께는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구축 방법, 구성 방법 그리고 제니시스 제품에 대한 소개 데모를 필요로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제니시스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